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영역 김상희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3학년이 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쑥스러운데 공개특강이라든가 또는 메가캐스트 이런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도 많이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해설 강의도 가장 빠르게 제일 먼저 올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우리 이 시험 크게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세 가지를 한번 보자 이 시험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3학년 때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모의고사에 이런 출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언제 안 배웠는데 걱정하지 말고 이런 유형이 나올 거니까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라 이런 유형을 연습해라 이렇게 방향 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고 해도 아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배운다고 생각하고 이 해설 강의를 듣도록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개념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여기에 출제된 문제들 보면 뭐 괜히 이상한 데서 딱 안 배웠던 거 나온 게 아니라 다만 까먹었을 뿐이지 결국은 다 한 거죠 그렇죠? 자 수능 문제라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야 개념 공부를 확실하게 해두면 나중에 3학년 때도 크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수능을 미리 준비한다는 이런 친구들 중에서 학교 내신이라든가 아니면 현지 진도를 벗어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남은 기간 2학기 진도 착실하게 개념 학습하면 그게 바로 수능 준비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유형 훈련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한 번 개념 정리가 끝났다면 여기서 제시하는 유형들을 미리 훈련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분명히 이 중에서는 내년에 반드시 나오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에요 진짜 내가 딱 골라줄 거야 이거는 내년에 꼭 나온다 이거는 완전 수능 스타일이다 이렇게 내가 딱 찍어주고 그리고 또 그것들은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또 접근법은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해설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얘를 하나의 그냥 구경하는 이런 해설 강의가 아니라 앞으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보길 바랍니다 자 인덱스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듣고 싶은 거를 클릭해가면서 대신 열심히 듣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자 우선 내 해설 강의의 원칙은 모든 문제를 풀어준다 그리고 모든 설명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해준다 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테니까 자 대신 너무 자질구리한 계산은 살짝 생략합니다 자 1번 보세요 얘는 지수법칙에서 뭐에 대한 얘기냐면 n제곱근 a의 m제곱 자 얘는 여기에 분모로 갑니다 a의 n분의 m제곱이다 이거를 이용해 주는 거야 그래서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 자 여러분들 모든 공식은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야지 쓸모가 있어 여기 지수끼리는 곱셈의 경우 지수끼리는 더한다 그죠? 더해주면 얼마야? 1 따라서 3 자 그 다음 2번은 행렬의 연산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행렬 a잖아 이럴 경우에는 연립할 수 있어요 자 변변 더해버려 그러면 여기는 2a가 되죠 자 행렬의 덧셈은 끼리끼리 더하는 거지 끼리끼리 더한다 자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얼마야? 4죠 그리고 2로 나누면 되는데 나눌 때는 모두 나눈다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방정식이죠 여러분들 지수방정식에서는 이거 기억해야 돼 2의 x제곱 2의 2x제곱 그리고 2의 x 플러스 1제곱 그치? 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덤으로 이거까지 자 얘는 치완이야 t 이거는 t제곱이죠 그쵸? 자 여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된다고 생각해야 돼 따라서 이거는 이 t 이렇게 자 얘는 뭐죠? 네 t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실수하면 안 되죠? t분의 1이지 자 이렇게 치완하는 걸 알고 여기를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이거는 t제곱으로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t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여러분들 중에서 지수 다 까먹은 사람들 있지? 그치? 그 사람들은 3학년 되기 전에 이제 이거 한 번 더 공부를 해둬야 돼요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문제풀이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나중에 다 소용없게 돼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개념이야 개념 학습부터 해야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거나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문제풀이에 집착하지 마세요 자 우리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자 인수분해 할 때 이거 대각선 공식 쓰는 거죠 자 우리 학생들 중에서 혹시 대각선 공식 기억 안 나는 사람들 있죠? 인수분해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선생님 강의 중에 수포자 중고등 수학의 기초 있어요 중고등 수학의 기초 자 이거 완전 중학 과정부터 다 해줘 중학 수학 고등 수학 배경 배경 지식 그거 전부 다 해줍니다 그래서 특히 중학교 때 놀아가지고 인수분해도 안 되고 곱셈 공식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 다 해결해 줍니다 거기서 자 t가 2의 x제곱이잖아 2의 x제곱이 4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 t가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자 2의 거둑제곱은 음수 안 나오죠 그렇죠? 자 이거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혹시라도 이런 거 있잖아 2분의 1이라고 해야지 이거는 안 나오죠? 자 여기 따라서 x는 얼마죠? 네 2입니다 왜? 여기가 2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자 4번 로그 방정식이지 자 여러분들 로그 방정식은 보자마자 판단해 치환을 하느냐 마느냐 자 만약에 가로제곱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치환이야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지 그럴 때는 왼쪽 오른쪽을 모두 로그로 만들어서 좌우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좌우 비교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여기 로그 앞에 숫자야 얘는 2고 얘는 1이잖아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로그 성질 중에서 자 로그 a의 x의 n제곱은 n이 앞으로 나가서 n로그 a의 x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자 이거 거꾸로 이게 이걸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어? 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샥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들여보내 놓고 계산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로그 2의 x 더하기 3의 제곱은 그 다음 로그 2의 가로 3x 더하기 1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 놓고 여기 내부 진수끼리 비교하면 돼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3의 제곱은 3x 더하기 13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이 있어 자 계산이 너무 느리면 나중에 굉장히 손해가 많이 와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연산 훈련을 평소에 자기가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딱 전개된다는 걸 자꾸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연습을 하고 가야 돼 이걸 잘하면 잘할수록 나중에 유리하거든 자 그리고 이거 이쪽으로 보내잖아 그러면 더하기 3x 자 그리고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렇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인수분해가 의외로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래서 x 플러스 4 그리고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있잖아 해놓고 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x는 마이너스 4 x는 1 이렇게 나왔는데 로그에서 항상 마지막에 신경 써야 되는 게 진수 조건이에요 이게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커야 되거든 자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 둘 중에서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는 애가 있어 예를 들어 마이너스 4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음수 나오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x는 1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x는 1입니다 자 여러분들 5번 문제는 내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줄게 잘 봐라 점 점 자 그리고 점 이렇게 3개짜리로 훈련을 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점이 3개죠? 그러면 얘는 3차야 3차 3행 3열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가 이렇게 미지수를 정했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다가 ABC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ABC 이렇게 두는 거죠 기호를 정했네 기호 자 그래놓고 이렇게 자기 자신 대각선은 무조건 다 0이에요 그 다음 봐봐 A 입장에서 B랑 연결되어 있으면 1이라고 쓰는 거지 그리고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1이고 이거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0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B 입장에서 봐봐 B랑 A랑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1이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알아야죠 잘 봐 여기 1과 여기 1은 무조건 여기 대각선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그 이유는 A 입장에서 얘랑 B 입장에서 이거랑 같은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칭이라는 거 알겠죠? 자 맞아 연결해보자 B하고 C 연결되어 있으니까 1이야 그치? 자 그리고 C 입장에서는 A랑은 안 연결 B랑은 연결 이렇게 알겠어? 자 그럼 봐봐 딱 대칭되게 보이죠? 그쵸? 자 여기도 보니까 여기 0, 0 이렇게 대칭이고 이거랑 이거랑도 이렇게 서로 대칭이잖아 자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봐봐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은 다음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쪽에 있는 1의 개수가 잘 들어 3학년 때 엄청 잘 나오는 애야 여기에 1의 개수가 바로 변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어? 변의 개수 이렇게 그래서 1이 변을 의미해 잘라서 한쪽만 보면 돼 어차피 대칭이니까 알겠어? 그래서 1 2개니까 지금 변 2개 딱 맞지 그치? 자 그러면 방금 설명한 개념을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대각선으로 쫙 이렇게 선을 거 미리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놓으면 훨씬 눈에 잘 들어와요 그리고 봐봐 서로 대칭인 게 네 여기 A가 1이어야 되네요 그쵸? 여기에 1, 3 성분과 여기에 3, 1 성분 이렇게 딱 비교해 주면 되지 그치? 자 그 다음 여기 B랑 이거랑 이거랑 바로 대칭이네 그치? 자 요거랑 요거랑 대칭 그러니까 이것도 1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보자 자 A도 1이었고 B도 1인 상태야 그 다음 꼭짓점의 개수죠 자 이거 4행 4열 그쵸? 4차지 4차 그치? 따라서 우리 Q는 4 4행 4열은 꼭짓점이 4개라는 얘기야 그 다음 변의 개수 자 변의 개수 어디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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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변이 4개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Q는 얼마다? 4다 아유 잠깐 미안 내가 미지수 잘못 썼죠? 자 아까 P는 4 P가 4 Q가 4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거 가지고 그림 막 그리는 친구들 있어 아유 그러면 안 돼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요거 그래프 굳이 그릴 필요 없이 행렬만 가지고서 그 그래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3학년 때는 이게 막 4개짜리 안 나오고 6개 7개짜리 되게 막 크게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굳이 그림 안 그리고 또는 행렬 이거 모양만 딱 보고서도 바로 이렇게 답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나중에 이제 우리 개념을 통해서 본격적인 개념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대각선 기준으로 이렇게가 바로 변의 개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일단 답은 얼마야? 다 더하니까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더하니까 다 더하니까